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고 바닥을 치더라도 곧 반등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서 불황이 지속될 때도 굳이 참고 견디면 또 좋은 시절이 오게 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조짐과 기대감들이 여기저기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식에서 경기 회복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욕의 관광산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18일 관광객들이 뉴욕시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역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뉴욕시내의 호텔 투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3일 토요일날 한 주 동안 뉴욕시내 호텔의 투숙률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도 6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 점유율 38%보다도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코로나19가 덮치기 이전인 2019년 3월 달에 뉴욕시내의 호텔 투숙률은 87.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은 멀지만 회복 조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기다 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뉴욕의 명소인 타임스케어의 방문객수 도보 방문객수입니다. 하루 11만 5천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에 1일 교통량 대비 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 36만 5천명에 31.5%에 아직 머무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은 여전히 멉니다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뉴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많은 그런 관광 명소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2019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6,660만명에 달했지만 2020년도 방문객수는 3분의 1인 2,230만명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방문객을 3,640만명 약 50%로 코로나의 절전기의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회복된 것이 또 30% 정도 수준에서 이 같은 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악의 상태였던 뉴욕의 관광산업이 회복하는 그런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밖의 회복 조짐들입니다. 미국 동부 스키 리조트들은 최근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 및 레저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 또 비교적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여력이 있는 스키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저지 주의의 버넌타운십에 있는 마운틴 클릭 스키장에서는 279달러 99센터짜리인 봄 시즌 패스가 아주 일찍 솔드아웃 매진되었습니다. 한편 3월 16일자 월스트저널은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이후에 다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비틀거리는 호텔 산업이라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호텔업에서의 반등 조짐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더 많은 여행객들이 다시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보안청 자료에 따르면 성객수는 전년병 이전 수준보다도 여전히 40에서 50% 수준으로 낮지만 공항은 1년 만에 3월 둘째 주에 가장 바쁜 주말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6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3월 12일날 금요일 미국의 공항보안검색대를 통과했고 그 수치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최고치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대도시 지역에서 운전을 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레저 여행은 작년부터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전가 추세를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우디 텍사스 갤버스턴 관광청장은 반경 300마일 이내에 있는 텍사스 갤버스턴을 방문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서 이번 주에 호텔 투숙률이 모두 꽉 찰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8개 호텔 브랜드와 12개 호텔 부동산 투자 신탁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베어드 str 호텔 주가 지수는 2월에만 하더라도 무려 22% 급등했습니다. s&p500의 상승폭이 2%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급등입니다. 이 같은 호텔 지수 상승은 코로나19에 백신 발표가 되었던 지난해 11월 31% 급등한 것에 이어서 나온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베어드 에퀴티 리서치 보고서는 주식이 좀 더 낙관적인 회복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데이터 추적업체인 str에 따르면 3월 6일 날 마감된 이번 주에 미국 내 호텔 투숙률은 49%로 2020년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str은 대유행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20년 3월에는 그 비율이 약 6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곳곳에서 경기 회복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았던 서비스 산업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신호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7일 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 2월 달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무려 80% 높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2월 달에 호텔 및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는 2월 한 달 동안 3만 5천 7백 개가 늘어났는데 이 수치는 2020년도 9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가 마이너스 3.5%를 감안하게 되면 정상계도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는 이런 회복 추세에 큰 힘을 더할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또 내리막길에서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 또 오르막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펼쳐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 조짐이라는 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은 곧바로 전세계 경기 회복의 바로 메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좋은 시절을 대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